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한국을 불법업국으로 지정했고 유럽연합은 예비불법업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 불법업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악영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수산자원을 계속 보수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도 계속 먹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주의 메시지고요.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된다고 해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